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 현관문에 미러시트가 부착돼 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노출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동작구의 여성안심 거울길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올해 여성가족정책 성과를 평가한 결과 동작구와 강동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동작구는 이 밖에도 자치구 최초로 법원에 이혼 신청한 위기가족 300여 가구를 상담했으며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동구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내 이동해 강풀 만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주택가와 상점가는 물론이고 외진 골목 사이사이가 벽화로 꾸며져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강동구는 육아정보가 취약한 편부 가정에 이메일로 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육 분야 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 어르신과 대학생의 홈쉐어링 사업을 실시한 서대문구와 여성 장애인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추진한 관악구 등이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 안전을 확보하는 여성 가족 정책의 우수 사례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TBS 백가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